지금부터 윈도우 컴퓨터에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MySQL을 다른 수업에서 이미 설치하셨다면, 다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의 MySQL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를 진행할 때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도 되지만 이게 조금 까다로운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MySQL을 쉽게 설치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에요 검색 엔진으로 가셔서 bitnam이라고 쳐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wamp라고 입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오면 잘 찾아오시는 거에요 wamp는 윈도우에서 아파치와 MySQL과 PHP를 동시에 설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딱 하나입니다. MySQL 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MySQL을 좀 쉽게 설치할 수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여기 밑에 보면 로그인하라는 얘기인데 No thanks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좀 기다려 보죠 예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떴고요 여기서 next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MySQL이 어디 설치되는지를 좀 봐두세요 C드라이브에 비트남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wmp-stack이라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자, next 그 다음에 이제 MySQL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본 사용자는 root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세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습을 위해서 비밀번호를 아주 간단한 걸 쓰겠습니다 111111 111111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서비스 이용할 때 이런 비밀번호를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next 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체크 해제하시고 next 그럼 이제 install이 시작이 됩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죠 자,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allow access 접속 허용? 한국어는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finish 를 누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manage servers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pache, mysql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초록색 등이 켜져 있습니다 running이라고 써 있고요 그럼 이제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빨간색이 되어 있다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start를 눌러서 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다시 mysql이 자동으로 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켜질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수동으로 좀 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 깔려 있냐면 윈도우 탐색기를 켜고요 여러분 C드라이브로 가보시면 C드라이브에 bitnam이라는 디렉토리 그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wamp-stack이라고 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 mysql이라... 아니죠 manager windows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아까 보셨던 그 프로그램이 뜨게 돼요 그래서 mysql을 켰다 껐다 하는 방법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켰다 끄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습을 따라오셔야 되는데 실습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 키와 알파벳 R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실행이라고 하는 조그만 창이 뜰 거예요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거예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뜰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켜야 돼요 cd 그리고 slash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면 mysql이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저 bin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보시면 mysql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프로그램을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이 화면에서 젤을 실행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이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즉, 여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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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slash 밑에 있는 bit bit 까지 쓰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완성이 될 거예요 slash w a m 탭키 그 다음에 mysql bin 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wamp-stack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러분이 저랑 똑같이 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ir 이거 너무 많네요 그냥 하시죠 여기서 여기에서 mysql minus u root minus p 엔터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설치하실 때 입력했던 mysql의 root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welcome welcome to mysql monitor 라고 하는 화면이 뜨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mysql을 실행을 시킨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실습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mysql 꺽쇄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명령을 하나하나 따라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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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